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협찬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제품이죠. 이미 썸네일에서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죠. 영상 촬영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제품이 필요한 이유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일단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강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강하네요. 그러면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보도록 합시다. 네, 도움이 되네요. 쓸만한 물건이라서 다행입니다. 이제 현장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타이거 우즈 날다람쥐가 되어 다음 생에서 만나자 메타날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эп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